전남 여수시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여수시청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남아 전용으로 앞으로 5년간 사회복지법인 보문 복지회가 맡아 숙식 제공과 학업지도,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등을 병행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게 됩니다.